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! 오늘은 또 어떤 일로 모으셨죠? 네, 이번에 샤이니 분들이 돈콜미에 이어 아틀란티스로 컴백을 하셨다고 해서 모였습니다. 뭔가 청량미 뿜뿜한 컨셉일 것 같은데 제목 만들었을 때? 굉장히 기대되네요. 근데 무비 보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할까요? 네, 저 먼저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커버팀 15살 이지현입니다. 네, 16살 백세현입니다. 한지윈입니다. 자, 우리 얼른 한 번 6시에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얼른 한 번 볼까요? 네, 볼까요, 그럼? 하나, 둘, 셋! 물고기의 그리스도. 약간 바다 속 컨셉. 물 이렇게. 와, 잘생기셨다. 빨간색 가죽 잡기지 무슨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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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원래 모자같이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. 네, 저번에도. 목소리때로. 목소리가 역시 오리님. 뭐야? 저게 되게 30대 오리님. 아닐 것 같은데요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이티 아, 잘 당겼어. 뭐 춤이 몽코리 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고 확세한 것 같죠? 근데 좀 박색 맞어, 박색이 하는데 이게 그나마 덜빡센 춤인 것 같아요. 네 맞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뭘 할까요? 아 근데 음악 너무 좋다 완전 청김청김치 바닷속 느낌인데요? 그쵸 바다 바다 고개 아 음색 룽룽은 쭉 오이스 완전 성공 맞아요 눈은 저가 되게 시키잖아요 맞아요 춤이 되게 약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의 속상이 그냥 안무가 되게 디테일이 강한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진짜 자석이 좀 튕겨서 같기도 약간 바닷속에 있죠 문도 약간 맞아요 어 왜 예쁘게 예쁘게 목소리가 시원해요 진짜 목소리 노는 거 같아요 문어 다리네 약간 은유스 정도 왜 이렇게 호기 버려야 돼 비걸이 같은 것도 약간 바다 그 태민님 청바지에 이거 그림 안 돼요? 비키니 입고 있는데 코디가 이렇게 하셔서 그림이 칠하시는 거 아 진짜요? 난 알지 대박 응 어 비낼이 없어 물 같은 거 뜬 것 같아 아 너무 멋있다 진짜 야 아 영시 아 예 SM 써있다 아 끝났다 벌써 끝났어요? 맞아요 이번 뮤비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동쿨 뮤에 비해 약간 동쿨 뮤는 되게 강한 느낌 세잖아요 이건 약간 청량청량하고 바다 속 느낌도 되게 센데 너무 약간 귀여운 요소도 많고 되게 디테일이나 이런 게 춤이랑 배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보는 재미 볼 게 많았어요 진짜 어땠어요? 어땠어요? 일단은 다 너무 잘생기셨고요 아 너무 잘생기셨고 진짜 인정하고 그리고 약간 샤이니 같은 딱 샤이니 같은 노래? 샤이니가 청량이니까 맞아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노래가 어떠셨어요 지민씨는? 아 샤이니니까 샤이니는 모든 컨셉을 다 잘 소화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컨셉도 진짜 잘 소화하시고 노래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옆에서 듣는데 저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요번 샤이니 그러면 대박나라고 또 응원 한번 할까요 우리? 네 응원 샤이니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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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블이 인사 좀 해주실까요? 네 저희의 뮤비 리액션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좀 부탁드려요 안녕